어젯밤부터 전세계에서 사람의 머리 위에 숫자가 뜨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.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상의 원인을 찾고 있는... 그거 들었어요? 보험금 때문에 옆집 남편이 아내를 죽였대요. 끔찍해. 나라면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일 수 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,들? 당연히 나는 못 죽인다, 나라. 좋은 기적. 난 모기 한 마리 못 죽이는데. 못 죽여, 못 죽여. 끔찍해. 그 천석 살이라이. 어떻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? 못 죽일걸? 그럼 나나 가족을? 나도 못해. 찾아와요.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없는 진짜 막장 가족. 빛나야, 넌 우리 죽일 수 있어? 모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. 제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이씨. 빌어먹을 집에서 다함께. 십시일반.